고맙습니다. 괜찮아? 금방 끝나. 많이 놀랬지? 교모세포종 환자 맞아요, 애 아빠. 양 선생, 씨티실 안 가고 뭐합니까? 고정은 잠시만. 수술 위치로 벗은 교모세포종이 숨꿀까지 퍼졌다면 아주 작은 출연료도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다녀오겠습니다. 선생님.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네. 집으로 가야겠어요. 애 아빠 치료할 필요 없어요, 선생님. 이대로 태어나면 환자분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. 애 아빠 유서예요. 그리고 이건 사전 의료 의향서고요. 무의미한 고통만 연장시키는 연명 치료는 받지 않기로 했어요. 치료에 대한 모든 결정은 저한테 이림한다고 분명히 해뒀고요. 저는 결정했어요. 그만하기로. 환자분 생각도 마찬가지인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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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